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 역시 세상은 시공창의 연속이구나 를 또 알게 해주는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본문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 손을 보긴 했지만 글이 조금 혼미해요. 하지만 뒤에 달리는 댓글과 쓰니의 대댓글 다 종합해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냥 감안해서 봐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나랑 파혼한 전 남친놈이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온 여자랑 정확히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야 이 찌질아 내가 너 다 꼬발릴거야. 원제 환승파혼남 저희들 올해 만났구요. 결혼 준비하면서 본 성격 그지같은거 튀어나오고 거기다 개막장 집안인 것도 알게 되가지고 결국 결혼식 딱 4일 남기고 파혼했어요. 4개월도 아니고 4일. 애초에 없는 형편인거야. 저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냥 성실한거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건데요. 그러니까 착한 줄 알았고 여자 문제도 깨끗한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는. 근데 아니었던거지. 여하튼 그랬는데 와 이런 미친놈을 봤나. 파혼한지 3개월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렸네요. 그러니까 결혼 소식이 아니라 결혼식을 한거에요. 3개월 만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쓰레기 처리한거라. 내 알파 아닌데. 문제는 이 자식이 아니 글쎄. 저랑 찍었던 웨딩 스냅 장소와 똑같은 곳을 찾아가 이걸 또 찍어가지고 올린거에요. 또 파혼하기 전 제 생일에 데려간 레스토랑에 지금 결혼한 그 여자 생일에 똑같이 데려갔고요. 또 저한테 써줬던 편지마저 소름끼칠 정도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완전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 여자가 신난다고 올려서 알게 된겁니다. 인스타 그런 데 같아요. 또 거기에 보란 듯이 신혼집도 같은 동네로 잡았네. 게다가 이거 왜 여자집에서 사준 옷들 있죠. 그런거 뭐 예복 전부다. 그대로 쳐입고 신난다고 깨복는 리스트를 올려요. 그것도 세상당당하게 얼굴까지 다 공개한 상태로 말이죠. 살면서 이런 거지는 또 처음 보는데 여자가 과거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와서 얼굴이 다 팔려가지고 소문도 나고 이미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뭐죠? 애써 조상님이 구해줬더니 아직도 그지같은 미련이 남아있다 이건가요? 아니 끼리끼리 만났을텐데 신경끄고 쓰니 인생이나 사세요. 네 됐으니? 그럴리가요. 조상님 아니었다면 저는 지옥행이었던걸요? 하늘에 감사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이거에요. 여기 쓴 글 내용 말고도 아직 엄청난 진실이 많이 있다고. 일말의 양심과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한다 이거에요. 2번. 이게 100% 사실이면 저 여자가 똥을 주워간건데 그거 눈에 좀 보인다고 열받을게 뭐 있어요. 그냥 나 하나라도 쓰레기 피해서 다행이다 이러고 아니 내가 왜 이런 놈인줄 몰랐던걸까 흐린 눈 한 부분이 있었나? 이런걸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재밌게 지내세요. 정신경쓰이면 SNS 자체를 안보내면 되는거 아니야. 3번. 미련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신경끄고 보지를 마세요. 아니 대신 쓰레기 수거해 갔으니까 고맙다고 해야죠. 4번. 지 딴에는 쓴이 의식하고 열받아보라고 올리는거 같은데 전혀 관심없다는 자세 취하면 지 혼자 더 빡칠거에요. 그러니 의식같은거 하지 말고 쓴이 현생을 사세요. 이왕이면 즐기면서 말이죠. 파혼한지 3개월 만에 딴 여자랑 결혼한 그런 개찌질한 놈한테 거기다 그 자랑하는 피드 올리는 남자랑 결혼할뻔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어요. 결혼해버린 그 여자 앞길이 더 짠하지. 안그래요? 5번. 아니 뭐 한 대충 석달쯤 있다가 자니 이렇게 연락오겠지 뭐. 끌끌끌 끌. 되겠으니? 미친 상상만 해도 소름돋아. 끌끌끌 끌. 6번. 아니 이미 파혼하고 끝낸 인연은 왜 이렇게 시시콜콜 찾아보고 시기 질투까지 하고 그러나요? 나는 이미 더 이해가 안되는데요. 되겠으니? 제가 찾은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뜬거에요. 그리고 질투는 부러울 때 느끼는 감정이고 이건 환멸입니다. SNS도 알고리즘 이런게 적용됩니까? 그게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는건가? 아까 그 여자가 어디 나왔다 그랬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7번. 니가 그걸 하나하나 쳐보고 있는게 더 소름이야. 어이구. 니네 조상님들 참 헛일하셨다. 니네 조상님들 참 헛일하셨다. 니네 조상님들 참 헛일하셨다. 그 사진 보면 이런 말 절대 안나올거라구요. 8번. 저 그 릴스 봤는데 댓글에 나 저 남자 청첩장 받았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또 스냅을 찍었네? 이런 말이 있길래 제가 대댓글로 그럼 전여친이랑 파혼하고 다른 여자랑 같은 곳에서 또 촬영을 했다는건가요? 이렇게 댓글 달았더니 나중에 릴스가 다 지워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쓴이가 쓴 말이 다 사실이었다는거죠. 와 그 여자분 누군지 몰라도 진짜 사람 번호는 없네. 추가. 인스타, 카톡, 전화번호 싹 다 차단한 상태에요.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염탐 이런거 아닙니다. 또 왜 자폭을 하려고 이러냐라고들 하시는데요. 이거는 진짜 오해죠. 제가 버릴 쓰레기 때문에 굳이 똥물을 묻힐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자폭을 합니까? 그냥 진실을 아는 제가 충격을 좀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킬포는 연애 중에 저 여자가 남자한테 예우짓하는 걸로 수차례 싸웠고 이때 남자놈은 다른 여자한테 관심 없는 캐릭터를 유지해가며 오히려 저한테 저 여자에 대한 욕을 하고 사생활까지 까발렸거든요. 저 여자랑 작년 12월에 만났다는데 여자 피셜입니다. 그 직전인 11월 26일까지 저한테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나 지금 많이 보고 싶어 이 지랄했던 놈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하긴 미꾸라지 같은 사기꾼의 말에 속아가지고 뒤늦게 정신 차린 제 자신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뭐. 여하튼 저는 모조리 싹 다 폐기하고 또 물건들 팔고 그와 관련된 장소들 끔찍하게 싫어요. 덕분에 제주도 선앱은 앞으로 살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 하더라도 절대 두 번 다신 안 할 생각으로 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치가 떨리기 싫은 파혼을 경험했으면 그와 관련된 물품 장소만 봐도 싫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이게 뭐야 일부러 나 보라고 자극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걔 유치하고 찌질하고 꼴 같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저요 이런 사실을 모두 어떻게든 싹 다 까발려주고 싶다 이겁니다. 이 인간의 실체는 오직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주변 가까운 지인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인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인간으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엮이는 것도 싫어서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거기다 이거 완전 개그지라가지고 미용 청구도 안 하고 정리를 해줬더니 이 양아치 같은 놈이 이렇게 제 등에다 칼을 꽂고 있네요. 헐 추가 2 증거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소름끼칠 정도로 저를 포함해 주변 사람 모두 이걸 다 알아요. 딱 보자마자 야 이건 넌데 이렇게 할 정도로 똑같다니까요. 이건 니가 했던 거잖아 라고 그저 단순히 식장 좀 겹친 걸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빼박은요. 각자 메시지 프로필 등 모든 차단을 다 했는데 저놈 쎄한 걸 알고 제가 그 방만 안 나갔더니 상대방 포사가 딱 보이는 거야. 저만 보란듯 차단을 해제한 거죠. 맞잖아요. 이게 미련이고 집착이자 사이코패스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카톡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세요. 자 봐라 니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랑 내가 결혼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 자극하고 싶어 미쳐 바락하는 놈 찌질한 거야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로 또라이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댓글 1번 정말 다행이다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이혼이 안 되고 쓰레기 잘 처리했으면 그냥 뭐 개꿀이지. 그것들 SNS에 행복한 척하는 거 그냥 재밌게 구경하세요. 구경하다 보면 나중에 질질 짜는 것도 올라올 테니까 그때 후기 써주고 끌 끌 끌 끌 2번 2번 그 상대 여자가 얼굴을 알린 사람인 만큼 니가 글을 좀 제대로 아니 조리 있게 만 썼어도 화제성 오지게 올라갔을 텐데 글을 너무 못 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3번 와 글이 진짜 정신 하나도 없네 몇 번이나 읽어보고 댓글 보고 겨우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랑 파혼하고 3개월 만에 저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알고보니 여자가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온 여자더라 이거 아니야 근데 뭐 너한테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지같은 놈 걸렀으니까 코웃음이나 치고 마세요 뭔 상관이야 4번 여자분들 그지같은 놈이랑 헤어지고 파르르 떨지 맙시다 그럴 필요도 없고 아니 가치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해봤자 결국 본인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니가 그런다고 알아줄 것 같냐고 제가 아는 남녀도 그래 갑자기 파혼을 하더니 남자가 딱 3개월 만에 새로운 연애를 했고 다시 또 얼마 안되서 결혼을 하더니 2년도 못 채우고 이혼해버리더라구요 그런 반면 여자는 조용하게 반듯한 남자를 만나더니 지금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만나고 예쁘게 연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옛날 노자 말처럼 넌 아무것도 안해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니 원수의 지체가 강문에 떠내려오는 걸 보게 될 거다 그 말처럼 그냥 본인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내 인생 살면 그만인 겁니다 아시겠죠 5번 글쎄 글만 보면 도리어 쓰리가 집착의 미련이 있는 거 같은데 남자가 바람표 파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쓴 애가 관여하는 일도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관광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말았다 또 주변인들에게 사진 다 보여주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쓰리가 대댓글로 단건지 뭘 썼다가 지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었나봐요 게다가 이미 결혼한 여자 인스타까지 들락거리고 심지어 누군지 특정까지 할 수 있게 상황 설명을 다 해버렸네 이 모든 행동을 종합해보면 쓰리한테는 아직도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쓰리 니가 버린 거 맞아요 글쎄 심리적인 부분을 보면 니가 꼭 차이인 것 같아 대댓쓰니 이래서 증거라는 게 있는 건가 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오직 증거로만 그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2번 아니 증거란 무슨 증거 너 지금 이혼소송하세요 아니면 파혼하기 전에 너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 이런 건가 만약 그런 거면 파혼 유책 손해 청구 배상 소송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많은 짓거립니까 8번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막 지 마음대로 추천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야 평소 니가 거기 들락거리니까 알고리즘도 아 이게 좋은 건가 이러면서 그걸 추천해 주는 거지 끌 끌 끌 끌 그건 그렇죠 유튜브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영상 하나 검색해 보면 그다음부터 계속 그와 관련된 거 막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핫썰 검색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막 추천 뜨고 그러거든 아시겠죠 아무튼 이슨이 보면 조금 혼미한 것 같아요 미련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겠죠 근데 느낌이 조금 쎄한 게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